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립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목소리 잘 들려요 오늘 좀 할 얘기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여러분 얘기도 좀 할 겸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오늘 공연이야 와 오늘 공연이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딱 갔는데 사실 저희가 저 무대가 우리 무대인가 싶은 느낌이 약간 해서 올라갔는데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와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웰쇼 웰쇼 부르는데 그때 이제 딱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일단 놀아야겠다 하지만 놀긴 노는데 텐션을 리허설 할 때처럼 내가 터치를 가져가면 안 되겠다 좀 세게 쳐야겠구나 하는 것도 느꼈죠 재밌겠더라 근데 뭔가 저도 약간 돗자리 깔고 막 이런 거 돗자리 깔고 공연도 한번 봐 보고 싶고 머리 머리 잘랐어요 머리 저기 어디냐 자카르타에서 찍었어요 제 멘트 때마다 남자분들이 빵빵 터지셨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거기서 뭔가 멘트를 좀 약간 좀 재밌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멘트 때도 그러니까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좀 긴장돼서 그런가 어쨌든 거기에는 저희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얘기하다가 그냥 까불었어요 날씨요 날씨 되게 좋았어요 호호 어제는 약간 스모그가 끼더라고요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무슨 안개처럼 막 껴가지고 맞아요 예 저희가 인도네시아랑 이제 공연을 이제 딱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의 거의 다 마데였어요 오늘 비밀라 아 금인패? 금인패 예 네 저요? 저 살 빠졌나? 감기? 감기는 나 안걸렸는데 아예? 흠 아 이제 헷갈렸어서 미안합니다 아 저는 아픈데는 전혀 없어요 아픈데 전혀 없고 요새 운동을 아예 안하니까 체력적으로 음 그렇습니다 밥 먹었어요 네 밥을 저는 오늘은 지금 무슨 콩나물국 먹었는데 맛있더라구요 이거 자이언츠에서 잠바 주신거 이쁘죠 그래 맞다 제가 저희 화장실에 바퀴벌리가 나온거에요 제 화장실에 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저 뭐시냐 세스코 불렀어요 세스코 형님 불러가지고 저 정기결제 하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벌레가 절대 안나오게 해주실 수 있나요?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원하지만 그건 안되구요 저희는 최대한 예방조치를 해드리는거라고 되게 잘해주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바퀴 알이 있나 없나 막 그런거만 봐주시고 이제 막 주변 둘러보시고 했는데 제가 환기를 절대 안시켜요 환기 시킬 때도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있을 때 잠깐 제가 보면서 예 아 이 벌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바퀴벌레가 제가 그 저기 뭐냐 변기 닦고 이럴때 칫솔로 닦거든요 칫솔로 그 있잖아요 그 변기 안에 말고 저기 그리고 머리카락 머리카락 저거 뽑을 때 너 칫솔 쓴단 말이에요 그 칫솔에 붙어있는거야 막 이렇게 벌레가 와 네 그래가지고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만 봐주시기로 했다가 제가 붙잡았어요 아 형님 그냥 약간 계속 정기적으로 봐주시면 안될까요 그래가지고 격울로 되게 많더라 격울로 보는것도 있고 새다리 한번 보는것도 있고 새다리 한번 보는것도 있고 머리 이뻐요 다들 이제 지금 공연 끝났죠 거의 금인패 계신 분들 저희 뒤로도 있나 이제 아티스트 분들께서 아 우리가 마지막이었어요 아 그럼 지금 와 사람들 완전 많게 해야겠다 맞죠 교통 교통 지하철이나 저 좀 안피곤한데 네 저는 잠은 너무 잘자고 와 제가 옛날에 어디지 저거 노브레인 성우 형님 성우 형님 잠깐 본다고 지하철 탔다가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이게 그때 퇴근 시간대였나봐요 그래가지고 사람 꽉 차가지고 와 이거 갑자기 순간적으로 뭔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들어요 와 진짜 이게 이제 사람 많을 때 진짜 많더라 지하철이 업다운 스트로크 저도 잘못해요 이거 업 업 할 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업 스트로크를 칠 때 약간 이거예요 뭔가 치면 그러니까 업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동작 중에 업을 하면서 업을 이거 올리면서 탁 치면서 올라가는 다운하고 업 다운하고 업이 아니고 업 그러니까 네 어쨌든요 아우 연습 좀 해야 되는데 브러쉬 연습이요 브러쉬 브러쉬 저도 잘 못하는데 에어컨 가끔씩 틀어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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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황길 잘 안 시켜서 그런가 뭐 집에 방에 있으면 덥던데 브러쉬가 뭐냐면 그 재즈하거나 아니면 뭐 곡 분위기에 따라서 뭐 많이 쓰게 하는데 약간 그 솔 같은 거 있잖아요 총 그 여러분 맨날 말씀하시는 뭐 청소 빗자루 빗자루 저희끼리 뭐 빗자루 지르라고 하긴 한데 근데 너무 많이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이제 집 가면서 보고 계신 건가 아 갤럭시 행사 맞다 맞다 갤럭시 행사가 있었구나 아 저 너무 감사했죠 갔는데 이제 지진이 배우님이랑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지진이 배우님이랑 그리고 막 엄청 많이 오셨었어요 그 선생님 지영 쌤도 만나고 네 지영 선생님도 만나고 했는데 와 다들 엄청 아니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이제 가만히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가만히 이제 서 있으니까 이제 삼성 직원분께서 되게 감사하게 막 챙겨주고 싶으셨나봐요 직원분께서 아 저기 가서 다 같이 이제 인사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최은석 셰프님이랑 막 계셨는데 이제 막 저를 이제 막 데려가셔서 이제 거기서 아 여기 데이식스에 도운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셰프님이랑 연예인분들 다들 그냥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해주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서 막 다 처음 뭐 처음 뵀는데 거기서 막 와 진짜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아 너무 반가워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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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구속으로 빠졌지 아니 근데 다들 제가 너무 뻘쭘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익숙한데 예 저는 진짜 구속이 너무 좋더라고 예 와 근데 진짜 다들 이제 너무 멋있으시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영상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연예인분들 이제 이제 거기 이제 그 거기가 있고 이제 촬영 장소가 몇 개가 있는데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 물론 저를 봤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거 막 이런 거 포즈를 하다 보니까 뭐 영상에도 나왔겠지만 표정이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아니 너무 긴장된다 해야 되나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도 연예인은 맞죠 연예인은 맞는데 어쨌든 너무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맞아 그래서 이제 얘기해도 되나? 혹시나 아 아직 아 나와야 되는 거일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기 안할게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또 우리 뭔 얘기해볼까? 곧 수능일 근데 내가 라이브 킬 때마다 항상 수능일인 것 같다 저는 진짜 결과가 다가 아니에요 그 과정으로 내가 뭘 배우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진짜 결과에 연연하지 마요 결과 잘 나오면 잘 된 거고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면 그냥 아쉬운 거고 뭐 다음에 또 해도 되는 거고 아 이게 그렇게 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어요 수능이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한 게 맞나? 맞을까?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까? 요즘 내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뭘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발언 하나하나가 뭔가 문제가 될까 막 막 아 연예인 병인가 이게? 그 원필이 형 프라다 간 것도 봤어요 프라다도 춤 추더만 춤 잘 추던데 연습을 진득하게 하는 비결이요? 아 근데 저도 요새 연습을 잘 안 했긴 했어 가지고 근데 뭔가 옛날에 연습할 때는 되게 멍 때리고 연습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냥 멍 때리고 약간 하다 보면 있겠지? 근데 약간 연습에 뭔가 제 생각엔 두 종류가 있는 거 같아요 약간 진짜 이게 진짜 깊게 생각해서 해야 하는 연습이 있고 어? 아니다 그래 항상 깊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연습은 저는 최근에 깨달은 거는? 아 딱 조명 괜찮네 컴퓨터 화면에는 아 야구 야구도 얘기해볼까? 진짜 저 너무 빠졌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근데 뭔가 이게 아 너무너무 선수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 멋있으셨고 제가 더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성진이 형이 올 때마다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이제 이제 어 이게 경기 결과가 좀 아쉽게 됐으니까 뭔가 되게 뭔가 눈치 보인다 해야 되나? 좀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약간 어 어떡해? 어떡하지? 약간 이랬는데 또 관중분들도 되게 감사한 게 저희가 이제 거기서 그러고 이제 아 이제 간다 이제 간다고 이제 빠지려 하는데 갑자기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시니까 이게 와 이게 뭔가 저 때문에 뭔가 졌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 되게 박수를 막 쳐주시고 막 막 아이 고생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니까 와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선수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아 이거 진짜 아쉽더라 저도 너무 아쉽더라 저희도 어쨌든 선수분들도 야구장 위에 아티스트잖아요 이제 뭔가 저희도 뭔가 공연하고 뭔가 이제 저희 마이데이 분들은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그냥 뭔가 계속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되게 감사하지만 이제 무대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은 솔직히 아쉬운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뭔가 이때 타임이 왜 나가지 여긴 왜 계속 이제 연습할 때는 되는데 근데 뭔가 실습할 때는 안 되지 실습이래 뭐 현장에서 안 될까 왜 연습실 사운드는 적나라하게 잘 들리는데 공연장만 가면 뿌예질까 약간 뭐 이런거나 뭐 그런 거 이제 아쉬움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아쉬웠던 거지 근데 진짜 멋있으셨어요 그때 아 딱 홈런 딱 날리실 때 그 그 그거를 잊을 수 없을 거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 기억을? 기억 말고 더 대단한 그런 게 있던데 잘하셨어 그래도 아쉬웠던 거지 맞아 그럼 무슨 얘기 해볼까?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말고 다른 다른 단어 있는데 그 그거를 잊지 못할 거 같아요 그 순간을 네 어쨌든 열기 열기도 좋네 열기가 저기 어디서 많이 잡히더라 아 도파민 도파민 그래 도파민도 괜찮다 히어 여러분 괜찮네 다들 한국말 잘한다 나 한국말 못하는데 아 찰나 찰나도 맞나 입술 입술 립밤을 지금 그래도 괜찮지 않나 서울말 서울말 할 줄 아는데 잘 안 써요 제가 제가 못해요 부산맛집 부산맛집 아직 부산맛집을 많이 못 가봤다 아 양정 부산 양정에 그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해장국밥집이 오케이 그럼 제가 이제 할 말을 좀 해 볼게요 약간 좀 다소 좀 무거운 얘기 얘기에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모든 핑계 다 필요 없고 제가 잘못했어요 버블 있잖아요 버블을 제가 뭔가 그래도 이게 버블이 유료 서비스 잖아요 어쨌든 간에 유료 서비스고 한데 뭔가 제가 그거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그 유료 서비스인 걸 인지를 하 했긴 했지만 물론 했긴 했었지만 유료 서비스인 만큼 여러분한테 뭔가 버블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가 충실하게 잘 해나갔어야 됐는데 이제 좀 계속 뜸하게 하기도 했고 뭔가 이게 어 계속 이렇게 뭔가 여러분한테 어쨌든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걸 계속 해 나가는 게 맞냐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초쯤에 이제 제가 회사랑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좀 해가지고 버블을 어 저는 여기까지 일단 좀 쉬다가 나중에 뭐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때 만약에 시작하게 되더라도 좀 책임감을 좀 잘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회사랑 얘기를 해서 버블을 이제 여기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이번 달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그냥 어 혹시나 이게 제가 듣기론 뭐 자동 환불이 된다고도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일단 메시지를 거의 일부러 안 보냈어요 안 보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자동 환불은 안 되고 저기 이제 혹시나 그 개인의 의사를 모르니까 자동 환불은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약간 신청을 좀 해야 된대요 좀 신청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환불을 정말 죄송하지만 신청을 해 주시면 다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일단은 뭐 핑계 다 필요 없고 뭐 미안합니다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예 죄송합니다 진짜 네 이걸 좀 빨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좀 늦은 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네 역조공이라도 어떻게 좀 잘 준비해 볼게요 이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음 이게 약간 약간 아 허 약간 그 약간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저를 좀 챙기는 계속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예 뭔가 사실 이제 음 계속 탐구해 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진짜 걱정은 안 해주세요 예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계속 이 느낌을 뭔가 내가 내가 개인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하면서 더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건강하지만 예 아이 편한대로는 예 아니죠 예 이게 어쨌든 간에 마음이 아파 그렇습니다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제가 좀 자주 좀 아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생일 축하 메세지 생일 축하 메세지 생일 축하 메세지 해 줄게 애플릿이 생일 축하해요 뭐 어쨌든 간에 일단 다음부터는 뭔가 제가 뭘 시작을 하더라도 이걸 내가 확실하게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좀 깊게 생각하고 좀 책임 감을 좀 더 기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얘기도 할 겸 이제 여러분들 못 뵌 지도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방송을 켜봤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라도 제가 좀 아냐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아무도 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나가는 동원이 될게요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항상 감사하고 진짜로 뭔가 이 사랑을 제가 좀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갈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저도 살 가보겠습니다 갈게 오늘 너무 즐거운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 여러분도 집 조심히 들어가시고 야식 11시내 야식 나쁘지 않아요 저는 어제 프랭크 버거도 먹었는데 음 맛있더라구요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살 추워지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봐요 그러면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거 조작 안한다잉 predicted 봄 봄 봄 봄